국방부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발사의 왼편이라는 첨단 공격수단의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통제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이나 전자기파 공격을 가해 미사일을 아예 먹통으로 만드는 공격 방법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8번 쐈지만 7번은 발사 직전 또는 직후 폭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례없는 이 실패의 원인으로 미국의 레프트 오브 런치, 즉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을 지목했습니다. 발사의 왼편인 발사 준비 단계에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발사 통제 시스템을 교란해 무수단 발사 실패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2013년부터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도 연두 업무 보고에서 미사일 발사 전에 교란, 파괴하는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 착수를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해킹, 전자기파 등 사이버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전략사령부 산하 별도의 사이버 전자기전 부대에서 이를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과 연합훈련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발사의 왼편을 포함해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 체계와 한미연합훈련 강화 방안을 보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간 확장, 억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welc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